안녕하십니까, 게맨소디입니다. 저희는 레인보우식시즈 화이트노이즈 패치내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패치내역 같은 경우에는 TTS뿐만 아니라 후에 12월 초에 있을 본서버 패치내역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오퍼, 조피아 뿐만 아니라 한국 오퍼 각각 공수 한 명씩, 그리고 목력타워, 한국맵이죠. 타워 맵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도깨비, 도깨비의 로드하우트입니다. M14, 그리고 더블 배럴 샷건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룹에서 사용되었던 권총과 이번에 새로 나온 SMG, 가젯은 스모크 그레네이드, 클레이머를 사용하고 있으며 스피드는 2, 암호는 2입니다. 특수능력으로 로직밤을 사용하는데 로직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보실뿐은 다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질입니다. 비질의 로드하우트는 도깨비랑은 약간은 다르긴 하지만 뭐 그렇게 다를 바는 없죠. 일단은 K1A를 사용하고 있으며 샷건은 도깨비와 똑같은 샷건 그리고 부무장도 똑같은 권총과 SMG를 사용하고 있으며 가젯으로는 와이어와 충격수를 탄 스피드는 3, 암호는 1입니다. 능력 또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타워입니다. 목력타워라는 이름 말고 그냥 타워라고 간단하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 시즌에 나오는 이번 시즌에 합당한 스킨입니다마는 한국의 특색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하나 빼고는 옥색의 해태 스킨과 한글이 있는 스킨 저 스킨 말고는 딱히 뭐 한국과는 관련이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산다고 해도 저는 아마 옥색의 해태 스킨 말고는 따로 뭐 살만한 게 없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넘어가도록 하고 조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피아는 스토리까지 다 있지만 넘어가고 로드아웃만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LMG와 AR을 사용하고 있으며 세컨더리 부무장으로는 엘라와 같은 권총을 사용하고 있으며 가젯으로는 브리칭 차지와 클레이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암호는 이 스피드는 2입니다. 특수능력 같은 경우에는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뮤트의 엘리트 스킨입니다. MVP는 되게 멋졌었는데 특수능력 뮤트의 제모 스킨은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하네요. 넘어가고 약간 예거의 스킨과 예거의 복장과 되게 많이 비슷한 느낌이죠. 특히나 엘리트 스킨 일단 둘 다 뭐 2차 대전인 만큼 컨셉은 비슷하니까 이번 화이트노이즈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수류탄 수류탄 뿐만 아니라 모든 투척무기의 궤적이 동일하게 보여지게끔 바꾼다고 합니다. 이번 TTS에서 바꾸었다고 하고요.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클라이언트 관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군이 지나갔을 때 10포를 던졌을 때는 아군에게 튕겨나가지고 벽이 붙여져 있는 모습 아 원래는 이렇게 튕겨져 나가서 벽이 붙여진 모습까지 보여줘야 하지만 서버에는 이런 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던졌을 때 튕겨져서 벽이 붙는 모습 보여지지만 1인칭 관점 내가 플레이를 하고 있는 유저의 관점에서는 저게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서버의 관점과 동일하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수류탄을 던질 때 그러니까 원래는 플레이어의 이동속도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캐릭터의 이동속도와 상관없이 그냥 수류탄이 일정 거리만큼 날아갔지만 이제는 플레이어가 뒤로 가서 수류탄 던질 경우 조금 수류탄이 덜 그러니까 좀 덜 멀리 날아가고 플레이어가 앞으로 가면서 수류탄을 던진 경우 앞으로 좀 더 멀리 날아간다. 뿐만 아니라 왼쪽과 오른쪽을 했을 때에도 휘어서 날아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동적 그리고 궤적이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현재 TTS에서 적용이 된 상태이고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드디어 권총의 반동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이전에 벨벳 쇼때부터 블러드 오큐드 미드지진 림포스 때까지 TTS에서는 적용이 되었지만 이번에 본 서브에서 확실하게 적용되는 거는 처음이죠. 화이트 노이즈와 미드지진 림포스먼츠 특히나 블러드 오큐드 미드지진 림포스먼츠 때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블러드 오큐드 때에는 그냥 진짜 1인칭 옛날 둠처럼 그냥 일직선으로 보이는 상대방이 아주 제대로 잘 보였고 쏘면 쏘는 대로 일직선으로 잘 나갔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 화이트 노이즈에서는 그러지 않고 약간의 반동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약간 랜덤의 반동 이 추가되었고 그래도 본 서버와는 확실하게 다른 모습 본 서버에서는 확실히 권총을 쐈을 때 상대방이 어디에 있을지 추측을 하고 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제대로 잘 보이고요. 조준했을 때도 잘 보이고 뿐만 아니라 권총의 발사 속도까지 상향을 먹었기 때문에 카베이라 방패 이외에 스페츠나츠의 PMM 등 여러가지 권총이 다 쓸 것으로 보여집니다. 확실히 방패 오퍼는 상향을 확실하게 먹었고 카베라도 상향을 확실하게 먹었고 아마 권총 중에서 데미지가 제일 센 PMM도 상향을 먹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거 이외에는 UI가 살짝 달라졌습니다. 버프랑 디버프가 확실하게 구분이 됐고 버프는 파란색으로 디버프는 빨간색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룩아머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보여질 것이며 자칼의 마크 찍히는 것 그리고 구 마인 리전의 구 마인에 밟힌 것 그리고 도깨비 폰 해킹에 당한 것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외에 새로운 대원이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 또는 빨간색으로 되겠죠. 그 다음은 버그 픽스 같은 경우에는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트 노이즈의 패치 내역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UI는 그렇다 치고 총기 권총의 만동 그리고 이렇게 괴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오퍼레이터들은 이미 기대하신 분들은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무튼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